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나형이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9월 모의평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총평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할 때 선생님이 노래를 하나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오늘 아침에 학생들이랑 같이 시험을 같이 치렀거든요. 국어랑 수학 치를 때까지 같이 있다가 출발하면서 정말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89년도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제목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Korean Old Pops인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이렇게 오래된 노래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저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그런 삶들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진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총평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 그래서 나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이 총평 보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모두가 사실은 근데 다 힘들어요. 왜? 수험생이니까. 힘들고 이 9월 모의평가라는 게 여러분한테 주는 압박감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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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거거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학생들 만나고 또 작년 저희반 학생들도 많이 만났어요. 재수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모두가 이미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짜 지금부터 손을 꼭 잡고 끝까지 잘 해나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는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친구들이 쉬웠다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아무 귀 닫아버리세요. 쉽고 어렵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앞으로 11월까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지난주에 계속 재수생들 많이 만났거든요. 저희 반이었던 친구들 많이 만나고 그리고 방학 동안 그리고 저희 반 친구들 계속 3학년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한 개 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6월 9월 정말 아이고 아무 의미 없다. 수능만 잘 치면 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건 점수에 대한 얘기고요. 의미가 있는 건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짧고 또 굵게 총평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공부 계획 방향 세우시고요. 그리고 11월까지 잘 마무리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가 이렇게 우리가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마도 수능에도 똑같이 이렇게 문제 분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2가 11문제가 나왔고요. 미적분 1이 11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확률과 통계가 8문항이 출제가 되었어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였고요. 작년 9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문항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었죠. 여러분도 약간 놀랬을 겁니다. 3번 자리에 3번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함수 문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대응관계 실제로 대응관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쉬움에도 불구하고 3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어왔었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데 2점짜리로 가버렸죠. 그러면서 여러분 원래 3번 자리에 있던 수혈의 극한에 대한 문제 아주 쉬운 계산 문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 문제가 조금은 어렵게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조금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수학 2에서는요 조금 쉬운 문제들을 내겠다. 그리고 미적분 1에서는 아주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쭉 보면은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수학 2가 11문항인데 32점이에요. 그럼 평균을 내봐요. 평균을 내면 한 문항당 3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미적분 1 같은 경우에는요 11문항인데 41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항당 점수가 4점이 넘어가는 배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적분 1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미적분 1 공부를 했을 때 딱 보면 답이 보이는 어쩌면 공식에다가 딱 넣으면 답이 나왔던 문항들도 조금씩은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마무리할 때 미적분 1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수학 2 그냥 뭐 대충 공부하세요 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적분 1은 딱 어때요? 문제 어렵게 내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1은 지금부터 마무리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요. 개념 제대로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불안한 부분 있으면 미적분 1은 반드시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확류가 통계는요. 정말 딱 중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8문항이 27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3점에서 4점짜리 문항이 고르게 출제되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확류가 통계는요. 8문항 중에 한 6문항은 항상 나오는 문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 두 문항은 활용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항 위주로 여러분이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활용 문제들은 유형별로 공부를 조금 하시면 실제로 확류가 통계는 오히려 여러분이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수학 2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3점짜리와 4점짜리가 있는데 4점짜리 문항이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3점짜리 문항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수학 2 미적분 1 공통적으로 원래 우리가 봐왔던 조금 어려웠던 3점 또는 조금 쉬웠던 4점짜리 문항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두 3점짜리 문항들은 모두 난이도가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도 중위권 학생들 또는 중하위권, 중상위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요. 오히려 이 시험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안전장치들을 꽤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답을 딱, 계산을, 숫자를 딱 넣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계산하고 또 한 번 계산하고 아니면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조는요. 작년 대수능부터 계속 그런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쉽게 쉽게 공부를 해왔다면 지금부터 조금은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앞으로 여러분이 그냥 딱 보면 아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고요. 나머지 문항들에서 3점짜리 중에서도 개념이 좀 중요시 여겨지는 문항들 그리고 4점짜리 문항들은 아무래도 개념이 두 개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개념, 개념 요소들을 좀 잘 정리하고 그 요소들을 가지고 연결하는 연습들을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미석분 1은 반드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21번, 29번, 30번 문항은요. 그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고난도 문항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조금은 그거보다는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물론 21번 틀린 학생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디귿번에서. 저도 처음에 생각을 잘못했었거든요. 30번 문항은 틀린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 계산이 약간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였지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1등급 또는 만점 원하는 친구들은요. 초고난도 문항에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정말 너무 어려운 문항을 공부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그런 문항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21번, 29번, 30번도 우리가 한번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그래서 21번, 29번, 30번에서 약간 난이도가 조절이 된다 하면 나머지 문제들에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연계라는 얘기는 제가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 연계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문제를 딱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모두 풀었잖아요. 근데 봤던 문제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그게 뭐 몇 문항이다?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어느 정도 1등급까지는 반드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물론 기출문제도 여러분 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다 풀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대로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21번, 29번, 30번 다 맞추고 싶어요라는 친구들은 파이널 또는 뭐 고난도 X파일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막 하루에 막 몇 문항씩 이렇게 열심히 막 30문항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하루에 한 3문항, 4문항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중상위권 3점짜리, 어려운 3점, 쉬운 4점짜리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틀리지 않도록 더 많이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실제 수능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원래 맞춰야 되는 문제들 다 맞출 수 있고 그리고 고난도 문항도 한번 도전해 보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요. 30번 문항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늘 한 40분 정도 풀었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계산이 안 돼요.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니까. 여러분은 어땠겠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수능장에서는 조금 긴장을 오히려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의고사 모양으로 된 형식으로 된 문제들도 좀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실전 연습도 좀 많이 하신다면 수능장에서는 충분히 여러분의 능력을 다 잘 발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우선은 오늘 문제 푸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남은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내시고요. 저는 미적분원 여러분 문제 푼 것들 중에서 미적분원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